지혜의 산 전 앞으로 의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각 강원쌤 어때요? 오늘 지각 안했잖아 오늘 1등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명류주점 오늘은 간단히 하나만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크아왕님께서 남겨주신 거고요 제목이 사주 어플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라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 잠깐 공부라 쓰고 놀러 온 취준생입니다 허니쌤의 목소리와 강의 방식이 재미있어 평소에도 다른 방송 많이 들었는데요 사주의 시옷도 모르지만 남는 시간에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사주 어플과 관련된 일이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평소 주변 친구들이나 저도 어플로 나오는 것들을 잘 신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마나 하는 소리나 짓거리니까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건강관리 잘해라 돈 아껴 써라 뭐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다 하고 넘기죠 보통 이번 연도에는 가족 주변으로 조문 같은 거나 기타 등등으로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잘 살피라고 나왔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별거 아닌 걸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 생활한 지 한 달 만에 현실로 나타나더군요 아버지의 암발병과 수술 아버지의 수술 바로 직후 외할머니 상 삼일정 바로 직후에 아버지의 평생 직장 권고 사태 말이 권고지 자른 거죠 뭐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란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추스린 상황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더군요 아 그때 그거가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하고요 그냥 50대 50으로 그냥 때려 맞추다 걸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런지 앞으로는 어플도 쉽게 무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직접 사람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코딩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알파고 최근에 알파고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 우리가 최근에 뭐 이세들과 알파고 저는 분명히 다음 분명히 알파고 수퍼 컴퓨터에 할 일은 이것이 명래하게 기반했든지 점성학에 기반했든지 간에 인간의 운세 운명에 관한 날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음악 경문가의 직업이었잖아요 지금도 직업이시긴 하시고요 살짝 까먹긴 합니다만 계속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생애에 20년 전에 내 생애에 우리나라 음악이 외국에 팔릴 일은 없을 것이다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망언을 하셨네요 망언을 하셨네요 제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네이버에 떴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바둑광입니다 제가 사이버 오로로 제가 아마 오다니거든요 내 생애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절대라는 말이 진짜 무서워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갑자기 감사드립니다 신뢰도가 제가 유일하게 공헌한 게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최근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CEO들 모인 강연을 하면서 왜 이걸 그냥 흥미롭게만 바라봤는데 이게 사실 무슨 얘기다 알파고가 우리의 2세도를 이겼다 라는 거는 바둑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예컬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바둑을 조금 더 아는 분한테는 이거는 정말 섬찟한 얘기다 이거는 터미네트2보다 더 섬찟한 얘기다 그리고 50년 뒤에 아마 인류의 역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으로 분기점으로 나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건 앞으로 고용에 관한 문제도 걸리고요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창조적인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설도 쓰는 시대인데 영진행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는 다 로봇이 연주하지 않을까 로봇이 연주하는 것이 인간이 연주하는 것보다 이제 모탈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절대 얘들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면 쉬지 않고 그냥 아무리 어려운 곡이라도 아무리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이라도 얘들은 소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럼 그걸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AI라는 이번에 알파고에서 알파고가 무슨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인석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학습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 이유는 이제 AI가 스스로를 다시 탄생시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자기 하위 컴퓨터들을 만들어냈 수 있다는 얘기죠 보조를 만들어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카왕님이 딱 이런 현실에서 이 어플에 대한 물론 지금 어플 사주 어플들이 굉장히 뭐 사실은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프로님께서는 지산보다는 박프로 괜찮잖아요 지산보다는 박프로가 나고 지산보다는 이거 하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 예전에 2010년도 2010년도에 한 업체에 요청을 받아서 제가 사이트 구축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축을 다시 저랑 같이 하면 어때요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욕심에 제가 DB를 다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대전의 박재환 선생님이 쓴 명리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월, 일간, 시까지 다 분류를 했는데 원래는 대만의 책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그대로 사실 또 베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분류를 해도 좀 DB를 좀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문구나 용어적 표현 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 내지는 이 사업을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존에 한 20, 30년 전부터 해왔던 업체의 DB를 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DB를 돌리는 거죠. 근데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는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이렇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써는 거죠. 통계학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통계학적 데이터라서 그렇게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걸 딱 알겠는 게요.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넣어봤거든요. 똑같은 문구.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오타까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오타까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데서 DB를 샀기 때문에. 오타가 너무 많아요. 오타가 너무 많고 조사가 좀 막 틀려서 들어간 것들 있죠. 나는 그걸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주 어플 우리 크아왕님처럼 이렇게 우리 낯선 PD가 사용해본 그 중에서 섭취당거 있었어요? 점심. 점심이라고 무료 어플이 있는데. 공부해지는 건가. 얘네는 무료 어플이고 유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누가 용하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명예 공부하다가 너무 한계를 느껴서 넣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를 다쳐봤거든요. 골절. 그런데 그걸 얘가 맞췄어요. 격각살이. 그러고 나니까 자꾸 좀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사실인데. 저희 집안의 사정상 할아버지가 평생 이제 국가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자 이거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그때 잘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집에서 유명한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한 번 나도 다운받아 봐야지 이러면서 이런 사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봤어요. 그러면서 제 거를 넣어봤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제 사주가 이렇다는데 어떤 날이라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맞을 수가. 그게 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도 요즘도. 아주 옛날 일인가요? 옛날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야? 네. 제 중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면 몇 년 전이죠? 제가 중학교 때면 거의 20년 전이죠. 때면 사주백과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입니다. 글쎄 데이터가 있긴 했나봐요. 그래서 그 DB들이 계속 운영이 돼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DB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점점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그냥 DB만 개스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놀라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딴지를 보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 입사절인데요. 제가 이제 이 그룹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직원이니 첫 번째로 오래된 직원은 저희 편집장님 아닙니까? 네. 편집장님이 예전에 요구를 해서 그런 딴지를 보식으로 말을 바꿔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업에 열중해라 이런 딴지 식으로 야 방구석에서 공부나 쳐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제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이기반판장 했던 친구가 어떤 어플을 보여주는 유료 어플이에요. 한 9달러 정도 하는 그래서 내꺼를 뒤에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막 호들면서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터무니없는 소리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사주 이런 거 말고도요. 이제 어떤 한 문장을 쭉 읽어요. 성격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쭉 읽어주면 이게 지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70-80%가 다 자기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네. 그 실험이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좀 더 다 그걸 자기 얘기로 다 자기 얘기로 어 나 저런 면 있어. 저렇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플들은 좀 그런 식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거죠. 자기 얘기처럼 들리겠고 자기 생각처럼 들리겠고 그리고 이제 무슨 색이 좋다. 무슨 색이 좋다. 이거는 DB를 만드는 게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구축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형이나 충 뭐 이런 게 들었을 때 뭐 뼈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격각살이다 하면 이게 원래 뼈를 다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건 인간이 본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거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거긴 해요. 인간이 한 거고.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저도 드는 느낌이 좀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긴 보는데 뭐랄까 맞는 것 같은 것만 들려요. 나머지는 그냥 흘리게 되거든요. 정신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진짜 많아요. 막 엄청 해놓으니까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어 긴 것 같아 하는 거는 유심히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생각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우려했던 상황들을 그 글에 써 있으면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서 또 그게 현실화되기도 하고 이런 좀 되는데 물론 뭐 야자씨 조자씨 이런 게 있지만 어디에 넣어도 원곡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기 거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마다 그 한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풀이해놓은 거를 읽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플에 넣으면 내 사주가 다른 걸로 해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 만세력에 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사주, 팔자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어플이 아니더라도 강 선생님의 해석과 지상 선생님의 해석이 다를 수 있듯이 그냥 해석의 차이지 사주, 팔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크하왕님처럼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한 해에 강의라는 일로 맞추면요. 그렇죠. 갑자기 급신뢰감이 확 급신뢰도 정상하거든요. 지금 이 크하왕님이 자기 명식도 보내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씀 명식을 보고 그냥 딱 들은 생각이 명식뿌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자기가 딱 쟤는 뭔 말을 해도 믿어하는 순간 걔가 정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걔를 믿는 그런 이런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도 사주 모사주 어플을 보고 이렇게 한 번 꽂히면요. 굉장히 여기에 굉장히 막 미쳤듯이 그런데 이분이 보신 어플이 제가 보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화면에 캡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너무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박프로가 말씀하셨던 박프로이다. 이거 장식이 없는데 박프로 저는 프로가 아니고 광고 광고 이쪽 업계 느낌인데요. 프로 이렇게 그 지사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냥 그런 수십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 업계에 떠돌고 있는 많은 TV들을 바탕으로 안 계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굉장히 유혹의 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대부분이 다 누구에도 통용될 수 있는 내 얘기들. 아 이 얘기는 내 얘기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이쯤 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병치레를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대고 뭐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사주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여자분이 왔다라는 뭐 취업 문제 남자 문제 뭐 삼십계로 하면 그러게요. 남편 문제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 자식 문제 사실은 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럼 아예 뭐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를 굳이 꼭 봐야 될 필요도 없고요. 믿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고민들을 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런 편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운명을 바꾸거나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 어떤 선생님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주를 안 믿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다. 아니 이러네. 이런 용어 방해적인 말씀을 본인 스스로. 근데 어차피 또 때가 되면 믿게 돼 있어요. 아 자신감에 발로였군요. 종잡을 수가 없으시네요. 아니 습관적.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저는 무조건 안 돼요. 습관은 나쁘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 나이에 이 사람 부모님들 조모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이걸 예견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이 때 되면 당연히 부모님들 건강 걱정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걱정하셔야 되고 마음에 미리 근데 이제 어플이라서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저보다 잘 맞췄네요. 저는 이사주보고 이거 저 뭐예요 아버지가 수술하고 뭐 이거 못 맞힐 거 같아요. 저보다 잘 맞힌 거 같아요. 이 어플이 가끔 이제 이럴 때도 있겠죠. 가족 주변으로 조문 같은 되게 두리무실하게 얘기하는데 디테일하게 그냥 맞췄다고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보통 이제 오늘의 문제나 이런 신문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즐겨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띠별운세 같은 경우죠. 그거는 이런 사주 그런 것보다는요. 생기복덕법이라고 해가지고 생기복덕 천의 절체절명 뭐 이런 것들이 된 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인 택일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결혼 택일 같은 경우는 음양 부장길이라는 걸 취용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간단한 도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쓰죠. 방향 그래서 아무나 택일은 다 똑같아. 당연히 택일은 다 똑같은 거죠. 이산 날도 보면 길일이 정해져 있잖아. 사람마다 길일이 다 다른데 다 같은 날을 몰아서 해가지고 그전에 저 웨딩샵 일할 때요. 길일이라고 있잖아요. 결혼 많이 하려면 그런 미쳐요 진짜. 새벽 3시부터 화장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신부가 10몇 명이니까 생기복덕법 그 다음에 음양 부장길일 그 다음에 4대길이도 있어요. 천은상길일 천사상길일 모창상길일 뭐 이런 4대길일하고 여러 개가 겹친 날 그 중에서 주말 그럼 이제 몰리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간단한 도표로 돼 있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늘의 운세 연재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 표를 좀 활용해서 많이 하시고 방향도 이제 그걸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방식도 있죠. 주역점을 쳐가지고 오늘 무슨 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4주로 아마 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운세 그러면 이사 뭐 길일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길일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날은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취해야 되니까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지. 그래서 저는 그 날 피해주세요. 하하하하 저도 이제 퇴기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퇴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언제 해요 그러면 날씨 좋은 날 하세요. 하하하하 결혼 언제 해요 그러면 사람들 오고 가기 편한 날 하세요. 저는 이렇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에서 퇴기를 한 거 옛날에는 천문을 예측하는데 날씨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야외에서 연설을 하니까 네 야외에서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리고 이사하는데 아무리 길일이라고 해도 그날 천둥봉개 치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그걸 길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가 제일 안 오는 시기를 골라서 이사를 하고 또 날이 맑은 시기에 결혼을 한 것뿐이지 물론 뭐 청기대요라고 전통적인 퇴기를 방식들이 있어요. 궁궐에서 쓴 것들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 천편일류적으로 굉장히 짜기가 쉬워요. 제가 알고 있기를. 그래서 어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해봤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DB에 불과하다. 단순히 알파고 정도의 신뢰도는 없고요. 아니 당연히 없겠죠. 하하하하 정말 재미삼아 재미삼아 습관화되시면 안 되고 특히나 그 유료 어플들은 그러면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무료는 뭐 재미삼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갖다 붓는다든지 그냥 유료라는 어떤 개념은 그 문장을 더 늘린 거에서 불과한 거지 무슨 거기에 더 정확도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물건의 가치를 보는데 별로 자신이 없으면 뭔가 유료로 하면 뭔가 그럴 듯해서 뭔가 같이 써보이기 때문에 더 잘 속을 것 같긴 해요. 계속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하하하하 손도 너무 많이 가고요. 하여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이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별로 돈도 안 됩니다. 하하하하 돈이 안 될 거 같아. 하하하하 아니 근데 요즘은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IT의 대세가 네. IT가 이제 온갖을 타고난 뒤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네. 두 가지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로또 로또 복권 예측하는 거에요. 복권 예측 그러고 그랬나 그 다음에 운명 예측 프로그램 여기를 마지막 그 어 그거를 보고 있어요. 실제 포털사이트에서도 메인에서 가장 그 클릭수 뷰수가 많은 게 운세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계속 보시는 거에요. 그쪽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1등 포털사이트는 몇 년 전에 역학 사이트를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는 아 그래요? 예. 그니까 아마 또 생각이 좀 다른 거겠죠. 컨텐츠를 없앴고 원래는 입주가 돼 있었어요. 업체들이 다 그거 없앤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있는 걸로 아직 알고 있거든요. 다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참고로 다음에서 아마 제일 많이 돈이 없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그거였거든요. 뉴스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것보다 몇 배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세 쪽에 네. 그만큼은 이제 우리 삶의 예측 불가능성의 지표가 좀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말생각 그러게요. 참고로 저희 로또는 저희 돈 받아서 회원가입하고 막 해서 예측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하도 열받아서 저희 필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장문회 기사를 쓴 다음에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차라리 그런 데 가입하지 말고 이거는 확률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무료로 쓰는 걸 써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럴 적도 있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신 분 네. 남이 부득이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걸 보지를 못하죠. 그렇죠. 배 아플 때는 딴지를 걸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코딩과 알고리즘 이렇게 분석이 코딩 알고리즘하고 이건 DB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텍스트를 그냥 예를 들면 나중에 테스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기사일주잖아요. 네. 기사일주시면 어 여기 생일은 안 나왔네. 아 10월 26일인가요? 그러면 60일 후에 돌아오죠. 여기다 60을 더해요. 그럼 또 똑같은 그래서 저 보면 똑같이 나온다. 아 네. 글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나와요. 사실 DB를 많이 크게 확보하지 않는 데는 글씨 하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연도 같은 월 3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두 분 거를 거의 비슷하던데 남녀가 다른데도 풀이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점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DB가 더 없는 거죠. 3일 차이면 일관이 같을 순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아마 원로 통신 거예요. 영 원로 없죠. 싼 걸 갖다 썼구나. 싼 DB를 쓴 지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도 사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의 어떤 생기목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신뢰성은 아직까지는 이제 알파고 같은 게 정말 어 이게 돈이 되겠네 해가지고 정말 이 세계를 간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계속 또 뭐 점성학이라는 굉장히 깊은 어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있고 네. 사실 저도 점성학을 공부하다 말았는데 좀 화분도 보니까 어우 너무 복잡해요. 아니면 구글에서 이 방송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왜 아니 구글은 지가 만든지 여기 왜 와 여기 왜 아니 이세돌과 붙었듯이 우리 강원 강원 선생님이랑 지산 선생님이랑 대결을 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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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밖에서는 파파이스 준비가 한창이시고요 아구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또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뭐 요정도 네 결론은 뭐 신뢰도는 딱히 없다 아직 신뢰할만한 네 네 앞으로 뭐 강원 선생님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쪽에서 개발하시는 걸로 얘기 들어보니까 하면 안될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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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삼아 한 번도 보시고요 권장 드리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녁 일정들이 계셔서 저희는 또 급작스럽게 마감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rgued 와 믿걸리다 미치도 나 뭐 왜요 6가 아니셨어요 무비가 오셨다가 강него인데 문제는 진 터 빠지셨지 준비가 안되셨어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더라 그분 준비하신적 있으신가요 무신이주 하하하하 내가 어제 세통띠고 오늘 아침에 두통띠고 만 이틀 안에 내 생에서 가장 많이 본 이틀이다.